맑은 중 하나야 타러 가자 아 그렇구나 나 찍게 바로 생긴다 아 근데 보스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리퍼 개피 리퍼 망이랑 빠졌다 아끼인 리퍼 올랐어요 시장 쪽으로 빠진다 라인 방벽 먼저 깰게요 킹쿤 라인이라니 라인이 빠졌고요 아나 아나 수면치 빠졌어요 나이스 메이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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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리포 본다 리포 왼쪽 리포 반 리포 보좌 리포 망력 빠졌고요 리포 보좌 리포 근데 보스라는 아이디가 워낙 많긴 해 공군 쪽 오바함디 왜냐 정하야 아 괜찮아요 우리 정하 화났다 살아왔는데 한 바퀴 들고 와 한 바퀴 들고 와 저기 들고 와 핵선인 애가 저렇게 레벨 높을 리나 없겠죠 아니 보스만 보면 핵쟁이 거면 생각이 나 리포 보좌 리포 망력 빠졌고 2층에 라인빼고 원숭이 나왔어요 라인빼고 원숭이 나옴 원숭이 보좌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원숭이 보좌 원숭이 보좌 아 원숭이 생존령 초월 썼습니다 겐지님 저한테 오세요 원숭이 다운 리포 보좌 리포 망력 빠졌고 겐지님 콩나물 붙여놨어요 원숭이 보좌 와 하이패스인데 리포 뽕 리포 뽕 리포 뽕 조심 리퍼 개피 아 아 비트는 아니지 아 비트는 아니지 비트가 아니야 초월 써야돼 아 비트까지 아니 비트까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친 윈사지 윈사 눌렀어요? 아 오예 살아야지 죽음으로 했다 오 원숭이 점프 잘못했다 아니 우리 쿤 점프 잘못했어 초월 50% 아 이거 자리아 궁 들어오면 나 카운터 못 치는데 리포 망력아 빠졌는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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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실드 빠졌어 부좌 어 호응할 거 없었죠 원숭이 부좌 원숭이 부좌 원숭이 뒤에 들어와 있어요 맥 보고 있어 맥 개피 맥 개피 맥 개피 맥 개피 맥 개피 아아 아 이걸 와아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람에 우리 젠이 나타 얻고 워 맥크리 한 대 죽었어 원숭이 개피 아닌디 원숭이 개피였는데 검으로 세 번 긁었는디 원숭이 피 한 한 세 네 칸 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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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자 원숭이 부자 뭐야 오오 자리안에 죽는다 맥크리 반대편 2층에서 프리들 다시가자 다시가자 우리 리퍼하고 써도 돼? 내가 리퍼 넣을게 아 리퍼야 리퍼 나이스 원숭이 잡으려 나 리퍼한테 죽었어 리퍼한테 죽었어 나 죽는다 죽여 ㅆ나 아파 오케이 위에 리퍼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반피 리퍼 반피 원숭이 야 원숭이 부자 걸어줘요 부자 걸어줘요 원숭이 부자 굴려있어요 아아 초월 안썼어 일부러 안썼어 일부러 아껴어요 앞으로 나오시지 아 나 죽었어 ㅆ나 상대 루시우 다운 어 상대 뽕뽕뽕 됐어 나이스 리퍼컷 어 뽕 죽었어 뽕리퍼 죽었어 우리 그것만 정리하면 돼 화물만 정리해야죠 우리 초월 있어 초월있어 초월있는데 걔 지하타 좀 멀어요 왜 이렇게 이런데 존나 멀어 아이씨 거기 거기 버텨져 버텨진다고 말해 사랑해 안 버텨져 유지력이 안 되는데 리퍼 개피 어딨어 자리야 보좌 자리안에 물 몇 퍼 자리안에 물 몇 퍼 다 없어 이거 던져도 되요 던져도 되요 던져도 되요 개고리를 넣어 아이씨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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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맥크리 궁 안쌌어 안쌌어 쌌어요 쌌어요 맥크리 궁 쌌어 원숭이 원숭이 왼쪽 나 하나보고 있어 자리야 보좌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나 잡을게 자라 컷 나 부른다 원숭이 보좌 원숭이 빡쳤다 얘 뭐 궁이 맨날 있어 자리야 반피 맥크리 맥크리 내려온거 맥크리 보좌 역시 헬라 고구마 컷 아나 님 힐 좀 줘요 리퍼 아나 수매치 빠졌고 원숭이 보좌 원숭이 반피 원숭이 반피 위에 맥크리 맥크리 빠졌고 오른쪽에 개피야 리퍼 리퍼 아물 리퍼 부좌 초월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자리야 드론실드 빠졌고 윈섬 부좌 오 윈서 윈서 안돼 안돼 살릴게요 살릴게요 리퍼 개피 리퍼 개피 개피 나 차단다 아 저기 메가나 메가나 석양 석양 원숭이 개피 원숭이 위에 아나 보좌 오른쪽 맥 오른쪽 맥 오른쪽 맥하고 뒤에 원숭이 있어요 맥은 내가 볼게 뒤에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 보좌 나이스 루시오 보좌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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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쓸거 같애 어 그냥 죽네 자리야 보좌 아 근데 앞에 하위피스 밀리다가 이 자식도 너무 잘맞는거 아니야? 야 허영아 죽음 몇퍼요? 아마 방금 썼지? 초월 60퍼 안아 보좌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야 실드 다 빠졌어요 오른쪽에 맥 맥 물러간다 아 못 물어 시발 2층에 맥 2층에 맥 2층에 맥 원숭이 초월 이제 찼어 아나 2 빠졌고요 아나 아나 2 없어요 위에 리퍼 아나 보고 있어 아나 보고 있어 원숭이 우리 둘이나 봤고 상대 리퍼 원숭이 리퍼는 닦고 원숭이 윌슨 나랑 1대1 시바 내 칼이 맞잖아 어저께 나한테 잃을 수 있어 쿤 나한테 주먹방을 날렸어 뭔가 스크린트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아니 그런 기억 떠올리지마 아니야 우리 윌슨 있어 윌슨 새록새록 떠오른다 지금 아이 저기 비트일 것 같은데 저기 비트에 자리하고 있어 저쪽 비트에 자리하고 있어 자리아궁 썼어요 자리아궁 썼어요 썼어요 초월로 카운터 썼어요 이미 예 저희 초월 없고 리퍼 보자 리퍼 보자 2층 원숭이 보자 살려줘요 리퍼가 빡 원숭이 빡쳤어 어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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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맞아 이거 흫 점수 2대0 공수 변형 이럴 수가 음 수비면 어 근데 공격 이정도면 뭐 음 수비 시장에서 막는가가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아나 안 써도 돼요? 공수 변형 금방 아나 제냠타 였잖아요 흫 half 하나래 개구리 안 써도 돼요 음 개구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그거 필요 없는 영웅이에요 알았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좀 개구리 음 필요 없죠 예 솔직하게 필요 없죠 ㅋㅋㅋㅋㅋ 어..어떻게 할까? 어..형! 형! 형! 진정한 자아행 형! 형! 안아갈래? 나 열쇠하지마 안한다고 해도 근데..엄.. 그럼 내가 메이를 아마 어..메이 좋아 어..갔다 메이 또 기가 막히죠 여기 지장에서 메이 있으면 수장은 정신이야만 저 원숭이 좀 없애줘요 날 너무 좋아해 원숭이 음.. 그럼 이러면 원숭이 잡힐게 아니 제가 부조각 울고 매크리님이 뚝가 패시면 됩니다 포킹하다가 내려가면 뒷될거 같은데 그래 내려온거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니 영무실에서 나오니 참 좋네요 아..아예 시장에서 막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 원숭이.. 원숭이 무조건 나올테니까 어..포킹하다 탈리파이드를 메이는 포킹 좀 하다가 갈게 메이랑 자리아는 포킹하나 내려오셔야 돼 메이랑 자리아는 포킹하나 내려오셔야 돼 일단 윈썸 트레이서 있다 헤드 맞았다 원숭이 점프 위로 트레잇네 트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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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트레잇 파라 트레잇 파라 뒤에 원숭이 메크린이 무조건 살려야겠어 왼쪽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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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있고 파라 보자 반박해져 뒤에 오른쪽 프레이서 원숭이 원숭이도 같이 들어왔어 원숭이 보자 트레잇 역핵 빠졌고요 나..나 힐힐힐힐힐힐힐힐 구슬 막아놨어요 파라 위에 떠있고 파라 보자 원숭이 보자 트레잇 왼쪽 뒤로 들어와요 아이고 트레잇 진짜 원숭이 힐 원숭이 힐 제아타 죽었다 나도 힐 오케이 트레잇다워 우리 힐러 베브레프리아 상대 피트 우리 비트 안 들어가도 돼? 와..이.. 저희 피트가 없음 우리 궁있나 비빌궁이 초월 80.. 90퍼 파라 뒤에 초 Nasıl близ히 Trading 깨 simples 상대 피트 플라스 ily 우키 10힐 2사만 받아줘 3사만 받아 dime vo gam 랩 pizza 보고 코너 목소리 2층 올라갈게요 오 매크린이 오 위에 부트레들 너무 많네 팔아보죠 원숭이 아 원숭이 진짜 가벼운데 우리 제나타 추월 있는게 더 조월 왜 안썼어요 조월 아까 없었어요 일단 일단 그 뭐야 트레이서 다운 자리아 부조와 윈썸 부조와 윈썸 반피 나 피었어 윈썸 개피 자리아 부조와 윈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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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얼굴이 안 보여 윈썸 부조와 윈썸 빡쳤다 아 웰리 자주 빡쳐 팔아 부조와 조월 자리아 궁 들어오겠다 윈썸 부조와 윈썸 위로 점프 아 뽕스턴 진짜 돌 이거 아나할게요 왜 막 진짜 돌아버리겠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나만 봐야돼? 너무한거 아니야? 디 원숭이 리퍼로 바꿔 디 원숭이 점프 빠졌고요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원숭이 다운 원숭이 때문에 하나했다 잘하네 맥 잘한다 우리 맥님 겐치도 잘하시고 맥크리도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는거 같아 뽕 거의 찼어요 뽕 누구한테 주지? 아 리퍼가 있구나 맥님 맥도 괜찮죠? 리퍼 공 없을때네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맥크리 뒤에 리퍼 맥크리 뒤에 뒤에 맥크리 아나 수면치 아나 수면치 아나 수면치 우리 맥크리 독후위원 우리 공군배 좀 하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궁극기 충전중 돌격해 군나 한번만 더 와라네 지워온다 진짜 굿 야호형아 비트 얼마나 왔어? 나 금방 썼어 뒤에 온거 같은데 왼쪽으로 오나? 왼쪽으로 온거 같은데 조심 일단 안보인다 장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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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숭이 뽕숭이 탔 맥크리 왼쪽 2층이야 립허위점 립허위점 왜 뭐야 왜 뭐야 원숭이 원숭이 전면 석양 원숭이 아직 살아있어요 요번에 아나 리퍼 리퍼 어디있어요 리퍼 위치하기 맥크리 그 뭐야 리퍼 왼쪽 2층 리퍼 오른쪽 2층 맥크리님인데 리퍼있어요 맥크리님인데 리퍼 그거 방해 예예예 봤어요 리퍼 리퍼 비빈다 리퍼 비빈다 리퍼 리퍼 위도왔어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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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위도 땀 땀 오오오오옥 흫 에이 이슈 에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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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쿤 좀 더럽게 조금 주네 딜러분들 잘하신다 어? 아닌데? 너 321팀 냈는데? 와우 아! 어! 음! 아! 어! 음! 3초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궁으로 다 잡을 줄 알고 일부러 안 줌 너 60점 올랐어 아 리퍼 자추 또 개소리한다 지겹다 호영아 아나 못하진 않았는데 아나 재미가 없어 나도 뭣적으로 보고 가야겠다 아나 재미가 없어서 그런거